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한국의 명가 재개편 한국경제의 개척자들입니다. 부제는 삼성, 현대, SK, LG, 롯데, 하나, 포스코 등 맨손으로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1세대 창업가들의 담대한 도전기입니다.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3개 기업의 창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세대 창업가 뿐만 아니다. 2세대, 3세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을 보면 LG그룹, 삼성, 현대그룹, 교보생명그룹, 롯데그룹, SK그룹, 대우그룹 등 여러 기업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삼성과 현대그룹을 하려고 했는데 교보생명그룹의 대산신용호 선생님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삼성과 교보생명그룹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기업은 저와 애증의 관계가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처음 직장생활을 삼성에서 해서 삼성에서의 너무나 좋은 기업과 그리고 너무나 힘든 기업이 같이 있어가지고 애증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책의 내용은 정말 소설처럼 창업가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3개 기업의 창업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아 그럼 바로 삼성 호암 이병철 이건희 반도체 신화의 주인공 뚝심의 순간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신화의 주인공 뚝심의 순간들 삼성 호암 이병철 이건희. 호암 이병철은 6.25 전쟁 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한국을 첨단정보기술국가로 도약시켜 한국 재계의 얼굴로 우뚝 선 기업입니다. 호암의 아들 이건희는 호암이 창업한 한국제일의 삼성그룹을 이어받아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부자는 재계, 언론계, 학계, 저명인사 200명이 선정한 한국을 빛낸 23명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호암은 대한민국 발전에 공이 큰 1등 기업인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호암은 호수처럼 맑은 물을 잔잔하게 가득 채우고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준엄함을 뜻하는 그의 아호이다. 호암은 1910년 2월 10일 경남 의령군 정국면 중교리에서 이찬우와 권재림 사이의 이남이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남들은 두세 달이면 마치는 천자문을 호암은 1년 후 만에 간신히 끝냈다. 서당 훈장은 학식이 높은 문산 선생의 손자답지 않다며 더 노력하라고 핀잔을 주었다. 훈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당 아이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자존심이 상한 호암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5년 만에 자치통강과 논어, 사서삼경 등을 줄줄이 외우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논어는 호암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논어는 인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였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호암은 한 번 싸움이 붙으면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몸집이 커도 집에까지 쫓아가서 무릎을 꿇리고 말았다. 호암의 조부는 이제에도 소질이 있어 천석의 가산을 모았다. 외아들 이찬우대에 이르러서는 이천석을 걷어들일 정도로 번성했다. 독립운동 자금도 됐던 이찬우는 일찍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사귄다. 이런 인연으로 호암은 광복 후 운함 이승만과 자주 만날 수 있게 된다. 1960년 새해를 맞아 호암은 대통령이던 운함을 경무대도로 찾아가 사업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이 대통령은 호암을 친자식처럼 반갑게 맞았다. 당시 호암은 이 대통령에게 5천만 달러 규모의 비료 공장을 정부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유럽에서 차관을 얻어 건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8세를 맞던 해 겨울호암은 경북 달성군 묘동에 사는 박기동의 사녀 박두울과 결혼한다. 사육신 박팽년의 후손인 신부에 대해 호암자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처음 마주본 인상은 건강한 여성이라는 것이었다. 유교를 숭상하는 가문에서 전통적인 부덕을 배우고 성장해서 그런지 바깥 활동은 되도록 삼가고 집안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해왔다. 예의 범절에도 밝아 대소가가 두루 화목하다. 지금까지 몸치장 얼굴 화장 한번 제대로 해본 일이 없고 사치화는 거리가 멀다. 호암의 학창시절 학업 성적은 50명 학급에서 35에서 40등 수준이었으나 산술만은 늘 상이었다. 이맹이 자서전에 의하면 호암은 3자리 100단위의 곱셈 정도는 암산으로 했고 임원들이 숫자를 한번 보고 하면 절대 있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1세대 창업가 분들을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꼭 공부를 잘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암은 1929년 10월 부산항에서 시모노 새끼로 가는 배를 타고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배 안에서 같은 고향 출신인 안호상을 만났다. 초대 문교부 장관을 영임하셨다고 합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면서 뱃멀미가 고통스러워 2등 선실을 나와 1등 선실로 다가서는 순간 입구에 있던 일본인 형사가 그들을 막아서며 너희 조생징이 무슨 돈이 있어 1등 선실을 기웃거리냐 건방지구나 라고 야단쳤다. 이 순간 호암은 일본 형사에게 받은 굴욕감과 수치심을 반드시 갖겠다고 결심한다. 사업보국 등으로 반드시 풍족하고 강한 독립국가를 이룩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계기가 강한 다짐을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1930년 4월 호암은 와세다 대학 전문부 전경과에 입학한다. 이 시기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소설은 물론 마라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자본론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었다. 강의에 집중하려고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등교하는 날도 많았다. 그런 한편 틈만 나면 일본의 크고 유명한 공업시설을 견학하면서 후일 사업가로서의 안목을 키웠다. 그러나 각기병에 걸려 호암은 눈물을 머금고 학업을 중단하고 이듬해 9월 고향으로 돌아온다. 호암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과정 모두 중태로 마감하는 바람에 정식 졸업승서가 없다. 훗날 중동중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을 뿐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호암에게 학교 졸업장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유학생활에서 우리의 잘못된 관습도 눈에 들어왔다. 그 중의 하나가 노비제도. 그는 집에 얽매어 있던 노비들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후 고향에 돌아온 호암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친구들과 노름판을 벌이면서 시리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덧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 호암은 달빛을 받으며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는 뜻을 세우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호암은 부친에게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300석의 재산을 탄해 마산으로 가서 친구 두 명과 함께 1936년 3월 협동정미소를 차린다. 하지만 극심한 불황때라 우선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 곡물거래소 매매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본다. 호암은 왜 손해가 났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이전과는 반대로 값이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들여 크게 이익을 남긴다. 여기를 보면서 상당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도 큰 손해를 보고 나서 투자의 정석은 쌀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거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정미소 사업에 성공한 호암은 2-8월 희노대 자동차를 인수해 트럭 20대로 운수업을 벌이며 1937년 토지사업을 확장하여 200만평을 가진 대지주가 된다. 이듬해 자본금 3만원으로 대구시 수송동에 삼성상해를 설립한 후 조선양조를 인수했다. 1945년 10월 광복 후에는 대구 민보 경영에도 참여한다. 1948년 11월 서울 종로 2가에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고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지와 무역거래를 했다. 2년이 채 안된 1950년 초 전국 무역업체 중 랭킹 1위를 차지한다. 1950년 6.25 전쟁 중 호암은 피란을 못 가고 복통으로 몸져 누운 상태에서 피신했다가 12월에 대구로 돌아왔다. 이듬해 임시수도 부산에서 삼성물산을 설립했고 1953년 제1재당을 1954년의 제1모직을 잇따라 설립했다. 전시체제에서 국민생활에 가장 기념한 물품 생산이 뭔지를 깨닫고 우선 수입대체 산업부터 일으키기로 한 것이다. 1957년에는 국내 최초로 사원공개채용시험을 실시했고 한일은행, 안국화재, 조흥은행 등을 잇따라 인수했다. 또 호남비료, 한국타이어, 삼척시멘트 등의 주식도 사들여 여러 기업의 대주주가 됐다. 이때부터 호암은 한국 최초의 재벌, 한국제1의 기업주로 불린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일본에 머물던 호암은 급히 귀국하여 군부 실세인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 등에게 재계 대표로서 경제개발 계획 방안과 재계의 협조책을 제시해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낸다. 호암은 그 후 1964년 동양방송 TBC를 이듬해 N은 중앙일보를 세우는 등 미디어 사업도 벌인다. 호암은 1966년에 느닷없이 터진 사카리미수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때 호암은 자신이 돈으로 한국 비료를 완공해 국가에 헌납하기로 한다. 하지만 한 번도 나라를 원망해 본 적은 없었다. 호암은 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캄보디아, 베트남을 보라. 나라가 부강해야 기업도 잘 될 수 있다. 나는 항상 나라 걱정을 하면서 삼성을 경영해 왔다. 며 사업보고를 강조했다. 이 책의 1세대 창업가들 대부분은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를 위하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참 세월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며 호암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경제체질을 실감한 데다 1976년 위암수수로 투병 생활을 하며 기업과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 반도체 사업에 승부를 걸기로 한다. 호암은 선우휘, 조선일보 논설 고문과의 대화에서 담과 같이 밝히고 있다. 톤당 부가가치를 보면 철은 340달러, 석탄 40달러, 알루미늄 3,400달러, 텔레비전 2만 1,300달러, 반도체는 85억달러, 소프트웨어는 426억달러. 뭘 해야 할 건지 분명하게 안 나오느냐 이거지. 여길 보면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즉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그러나 1983년 호암이 도쿄에서 만난 수많은 반도체 전문가와 사업가들 대부분은 반도체 사업에서 지금 손을 떼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반도체는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고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삼성 임원들도 완강히 반대했다. 임원들이 위험한 선택이라고 반대할 때마다 호암은 강하게 말했다. 사업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을 이겨내야만 삼성의 미래가 열립니다. 즉 사업가들은 위기가 큰 기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위기 때 투자를 해야 위기가 지나갔을 때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호암은 반도체 사업 육성을 통해 국민기업으로 틀을 다지고 세계적 기업의 위상을 확립한다. 호암은 1987년 11월 19일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별세하여 경기도 용인군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 안장됐다. 그가 숨진 내실 벽에는 공수레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란 액제가 걸려있었다. 아 이거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업가로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님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암의 지인들은 호암의 판단에 공감하고 반도체 컴퓨터 사업에 열의를 보인 자식은 삼남 이건희 뿐이었다고 꼽고 있다. 관련자들은 오늘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는 것은 호암과 아들 이건희 회장의 합작품이라고 설명한다. 호암이 다진 기반 위에 이건희 회장이 꽃을 피웠다는 것이다. 다음은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의 설명이다. 1974년에 이건희 당시 부회장은 부도가 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여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선대 회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선대 회장은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인수를 꺼리자 이건희 회장이 반드시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한다며 중요성을 역설했고 개인 자금을 동원해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전자회사가 반도체를 안 하면 엔진 없이 자동차 사업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희는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호암과 박돌 사이의 삼남 오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주로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어쩌다 흰 고무신이 생기면 아끼려는 마음으로 한구석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 부산 사범부속 초등학교 시절 4-5학년을 함께 다녔던 권근술 전 한겨레신문사장의 회고다. 권희가 천장에 매달면 끈을 물고 빙빙 돌아가는 비행기, 레일 위를 달리는 모형기차 등 당시로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장난감을 가져와서 함께 놀던 생각은 나는데 말이 없고 장난도 잘 치지 않는 아이라 다른 기억은 거의 없다. 어린 이건희에게 장난감은 갖고 노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뜯고 보고 다시 복원하는 과학탐구의 대상이었다. 이 같은 취미는 그가 반도체 사업을 떠맡아 경영할 때까지 줄곧 지속되어 그는 카메라를 뜯어보기도 하고 vtr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뜯었다 조립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건희 회장이 기계를 좋아하고 특히나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건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삼성자동차도 설립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건희는 부산사범 부속초등학교 5학년 때 도쿄로 유학을 가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둘째 형과 생활하며 도쿄의 초등학교에 다녔다. 처음 1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느라 고생했는데 객지생활의 외로움을 영화보기로 달랬다. 유학 시절 무려 1200에서 1300편에 이르는 영화를 본 꼬마 영화강이었다. 수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일요일이나 쉬는 날에는 종종 밤 10시까지 샌드위치를 사 먹으면서 영화를 본 날이 많았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 대리 경험을 하는 게 정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책을 보는 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이건희는 초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1년을 합쳐 3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한국계 프로레슬러 역도산에 심취했다. 일본에서 귀국한 후에는 서울 4대 부 중에 편입했고 4대 부구에 진학했다. 4대 부구에서는 레슬링 부에 들어가 2학년 말까지 웰터급 선수로 전국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기도 한다. 체육인으로서의 그의 꿈은 1996년 IOC 위원이 되면서 화려하게 성취된 셈이다. 레슬링으로 단련한 체력 그가 이틀씩 밤을 세우고 10시간씩 마라톤 회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나 골프장에서 무려 1500개의 공을 치면서 연습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레슬링으로 단련된 체력 덕분이다. 그가 즐겨하는 운동은 골프, 승마, 탁구 등이었다. 1987년 호함의 뒤를 이은 이건희 제2대 삼성그룹 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 1등 품질주의로 삼성전자를 세계 1위 전자회사로 이끌었다. 세계 경제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변방 한국 기업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이를 현실화한 혁신적인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 제2의 창업을 위해 1993년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을 소집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라는 파격적인 신경영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 명의 천재가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며 인재 경영을 강조한 이 회장은 IOC 위원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목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신근 경색증으로 의식을 잃었고 6년 5개월 동안 투병 끝에 2020년 10월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별세하여 경기도 수원시 선영에 안장됐다. 그는 유산 26조원 중 60%를 사회에 환원하였으며 감정가 1조원이 넘는 국보 보물 문화재 60건 등 이건희 컬렉션을 내놓아 국민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1세대 2세대 경영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은 참 끝이 너무나 아쉽게 끝나신 분이래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고요. 제가 삼성에 입사했던 초기에 거의 신입사원들한테 이건희 회장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말년에 참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말년을 장식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도 1등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핸드폰에서는 애플에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삼성이 정말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최초 교육보험으로 실현된 독서광의 꿈 교보생명그룹 대산신용호 선생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여기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신용호 1917년 8월 11일 전남 영안군 덕진면 노송리에서 태어남 1958년 대한교육보험 현 교보생명 창립 1980년 교보문고 설립 대산신용호는 교보생명의 창업자다. 창업이념은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이다. 그는 1917년 8월 11일 전남 영남군 덕진면 노송리 소람마을에서 신애범과 유매순 사이의 6형제 중 오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이 독립운동을 하며 잦은 옥살이를 하는 바람에 모친이 어렵게 집안살림을 꾸려갔다. 형들도 애국운동을 하는 바람에 어린 그였지만 모친의 뒷바라지에 힘써야 했다. 월출산 자락에서 태어나 월출산의 바람과 숲, 계곡에서 소산하는 물을 마시며 자란 신용호는 아호를 대산이라고 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사옥을 짓겠다는 꿈을 꾸게 된 것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월출산을 세상에 쌓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산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덮쳐온 모진 병마와 싸우느라 집 바로 옆에 있던 서원에 나가보지 못했다. 10살이 되었을 무렵 하숙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집안이 목포로 이사했다. 이사한 뒤 동생 용인은 마침 8살 입학정년이 되었다. 되었기 때문에 이웃 보통 학교에 무난히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취학정령이 4살이나 지난 대산의 입학은 거절당했다. 하숙생들이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어느 날 그들 중 한 학생이 대산에게 진지한 충고를 해주었다. 세상에는 보통 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도 크게 성공한 예가 얼마든지 있단다.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세계적인 철강한 카네기도 변변히 교육을 받지 않은 가난한 집 아이였지. 하지만 링컨과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노동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책을 읽어 학교 공부를 한 사람들보다 지식이 깊었단다. 용기를 얻은 그는 그날부터 보통학교 1학년 교과서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돕는 일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하숙생들에게 물어가며 배움에 빠져들었다. 성취감과 자부심은 그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독학으로 뛰어들게 했다. 중학교 3학년의 실력을 쌓았을 때 대사는 40대 후반에 접어둔 모친이 힘겹게 하숙을 하고 있었으므로 성년이 되는 20세의 집을 떠나기로 다짐했다. 그때까지 남은 천일 동안에 천일 독서를 하기로 결심했다. 천일 동안 10일에 한 권을 읽는 것으로 삼아 최소한 100권 이상을 읽겠다는 계획이다. 책을 빌려 읽어 바로 돌려주어야 함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독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반드시 독후감을 쓰기로 했다. 계획이 서자 하루 4시간 이상은 절대 자지 않기로 결심한다. 남보다 덜 자고 덜 놀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다짐한다. 대산의 독서열은 매우 치열했다. 마치 책에 걸신들린 사람처럼 독서 산매경에 몰입한다. 그 중에서도 위인전 헬렌 켈러는 대산의 인생항로에 등대가 된 책이었다. 생후 19개월 만에 열벙으로 눈과 귀의 기능을 잃은 그녀는 암흑과 침묵의 세상에 버려졌으나 가정교사인 설리번을 만나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아가 되었다. 대산 자신에게는 눈과 귀가 있으니 무엇인들 못할 것이 없다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훗날 이 나라 보험업계의 큰 산이 된 그는 기회만 되면 사원들에게 사흘만 시력이 주어졌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유용하게 쓰라고 가르치곤 했다. 카네기 정기 역시 대산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 책을 읽으며 대산은 비로소 사업가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숙생들이 권하는 재화벌이나 주홍구 씨와 같은 일업한 세계문학 전집의 명작들을 읽고 감명을 받아 장차 문학가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다. 천일 독서 시절이 다양하고 강범위한 독서 경험을 통해 인생 최고 스승은 책이며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이때의 깨우침은 훗날 교육과 문화사업이라는 평생의 지침이 된다. 천일 독서와 병행에 실행한 현장학습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스스로 터득한 실학 교육이었다. 책을 100번 읽으면 저절로 그 뜻을 알게 된다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사물도 100번, 1000번 자세히 관찰하고 부딪혀 보면 그 생성과 운행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자신이 창안한 현장학습을 통하여 채득한 것이다. 현장학습은 성년이 되어 자립한 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물에 대한 직관력과 판단력은 서울과 중국 대륙에서 만난 사회선배들이 신임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현장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20세에 접어든 대사는 1936년 3월 사업의 길로 나서기로 다짐하고 목포역에서 경성, 서울행, 야간여차를 탄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로 야반도주한 가출이었다. 인왕산 및 효자동 변두리에 하숙을 정하고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둘러본 대사는 친척 아저씨인 신갑범을 찾아가 인사를 드린다. 그는 친구인 신용원, 대산의 셋째 형과 닮은 대산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후 대산이 중국 진출을 결심하자 당시 거금인 100원을 선뜻 빌려주기까지 했다. 대산은 서울에 온 지 5달 만에 중국 대륙행에 성공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때는 이상하게 1세대 창업가 분들은 책을 보면 가출해서 사업가의 길로 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업하는 걸 그렇게 탐닿지 않게 생각하고 가출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을 찾는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이후 대산이 인생자우명으로 새겨 자신의 행동철학으로 삼은 인생지침이다. 길을 일단 찾아보고 길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 길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대산은 달엔에 도착해 신갑범이 소개장을 써준 그의 절친한 대학 동창인 후지다 상사 사장을 찾는다. 후지다 상사는 알찬 종합상사여서 여기서 신뢰를 쌓은 대산은 탁월한 상사 운영 아이디어를 내 많은 돈을 저축한다. 목포를 떠난 지 1년 6개월 만에 짬을 내 우선 서울에 와서 신갑범의 빚부터 갚는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독립운동의 동지 이육사에게 대산을 소개한다. 모쪼록 대사업가가 되어 헐벗은 동포들을 구제하는 민족 자본가가 되기 바라네. 육사의 격려의 대산은 민족 자본을 키우는 민족 자본가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어 목포집에 들렸다. 하숙을 치고 있는 전셋집을 매입하고 고향의 눈도 면마지기 사라고 드린 목돈을 어루만지며 어머니는 꿈이 아닌가 싶어 손톱으로 살갗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다. 1940년 베이징의 자금성 동쪽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마침내 자신의 회사 북일공사를 세운다. 창립 2년 만에 직원이 200명을 넘어서는 큰 성공을 거둔다. 대사는 1943년 어느 날 모친에게서 부친이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는다. 급행 열차를 타고 집으로 달려간 대사는 마당을 거닐고 있는 부친을 만나 깜짝 놀란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가를 보내려고 혼철을 정해두고 오게 한 것이다. 대사는 신부집에 가서 유순이와 전통혼례를 올린다. 아 진짜 이때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하는 게 풍습이었나봐요. 이 책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십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대사는 육사에게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기회가 닿는 대로 지원한다. 그러던 중 대사는 육사가 일제 경찰에 채표되어 고문을 받다 옥사한 비보를 접한다. 귀국한 대사는 민주 문화사라는 출발사를 만들고 1946년 말 여운영 선생 투쟁사를 편해 18세를 찍는 히트를 친다. 하지만 당시 불합리한 서적 유통구조를 간파하고 출판사업을 접는다. 이어 군산직물, 한양직물, 동아염직 등을 잇따라 창업하나 6.25 전쟁 중에 좌초한다. 전후에는 산업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국제철을 설립한다. 서울 영등포 오류동에 20만평 부지를 매입하고 국내 최초로 냉간 압연시설을 도입한다. 그러나 건설 막바지에 갑자기 대출이 중단되고 1955년 초 시운전도 못하게 된다. 동업자 중에 야당의 중진인 양일동 의원이 있어 야당 회사로 낙인치켰던 탓이다. 대사는 집은 물론 손목시계까지 팔아치우고 빈털데리가 되었다. 하지만 대사는 좌절하지 않고 새 사업 아이템을 찾다가 한국 특유의 교육렬에 보험업을 결합하기로 한다. 그러나 우선 신규 보험회사 설립을 불허한다는 벽부터 뚫어야 했다. 대사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시 김현철 재무부 장관 집 앞에 가서 출근길을 지킨 끈질김을 보인다. 마침내 김 장관을 독대한 대사는 그의 배려로 1958년 8월 대한교육보험 현 교보생명을 창립하고 곧이어 종로 1가 60번지 2층 건물로 이사하며 임원 7명을 포함하여 46명으로 조직 진영을 갖춘다. 대사는 교육보험 1호인 진학보험을 세계 최초로 내놓는다. 죽어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돈을 적립해 자녀가 초중고교를 진학할 때마다 학자금을 주는 상품이다. 암상품도 처음 개발한다. 보편적인 성인병도 보험상품으로 만든다. 보험업계 전산화 발상을 최초로 추진한 인물도 대산이다. 이 같은 열성과 진념으로 창립 5년 만에 보유계약업계 3위 1964년에는 업계 2위로 오른 뒤 1967년 설립 9년 만에 정상을 차지한다. 맨손가락으로 생나무를 뚫은 그의 인생지침을 실현한 것이다. 부동산관리회사인 교보리얼코, 교보증권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세우면서 교보를 35조원 규모의 금융자본으로 성장시켰다. 이 중 특히 교보문고는 교육을 통한 민족부흥이라는 창업이념에 가장 걸맞는 대산의 분신과 같은 문화기업이다. 매장면적 1692평에 178만 권을 비치한 아시아 굴지의 유니크한 도서관형 서점이다. 책을 살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설치된 독서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게 배려한 도서관 구실도 한다. 강화문점은 연판매 부수 782만 권에 하루 평균 4만 5천명이 방문한다. 제가 한때 너무나 여기 자주 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두세 시간씩 책을 읽고 그랬거든요. 전 그때가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는 대산이 독학 시절에 하숙생들에게 빌려 읽은 책으로 세상에 눈뜨고 인생을 설계했던 그의 오랜 꿈이 담긴 공간이다. 2000년 아시아생산성기구에서 APO 국가상을 받은 대산은 교육과 민족을 사랑한 기업가로 영원히 남고 싶다고 말했다. 대산은 2003년 9월 19일 서울대병원에서 가남으로 별세하여 충남 예산 선형에 안장된다. 내가 본 대산 신용호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현성을 위한 교육보험을 설계 이건희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대산 신용호는 우리나라 경제계와 보험업계에 생활보험의 절약과 보상을 연계하는 경제적 마인드를 심어준 위인으로 추앙되고 있다. 대산이 세계보험대상과 세계보험전당 월계관상을 받은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현성을 위한 교육보험을 설계한 뜻은 우리 인류의 생존과 존속이라는 영혼불멸의 보험특성을 우리 국민에게 소박하고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산은 인재양성과 부의 사회환원, 성실경영, 사회적 책임, 사회봉사, 고객만족을 위한 최우선 경영을 몸소 실천해왔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업창립자, 기업소유자, 전문경영자, 윤리경영자, 교육보험 전문가의 거인상으로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우뚝 서있음을 알 수 있다. 대산은 문화면에서도 높은 이상과 꿈을 펼쳐오면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을 한국인의 기상으로 기대해왔다. 대산문화재단을 통해 문학상과 번역상을 두어 한국의 문인들을 독려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한국의 명가, 재개편, 한국경제개척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지 보면 이병철, 이건희, 신영호, 최종현, 정주영, 김우중, 박태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1세대 창업가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정말 현대, SK, LG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들을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서 소개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재개의 거인들을 소개시켜준 책이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읽었고요. 우리나라 1세대 창업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도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